제수, 제수 애들 높이 들고 제수, 제수 4번으로 찍어 전화 왔다 학번 24601 추가 학교 바로 성균관대 그 뜻을 알아 Yes, it means I'm free No, 대학과도 공부해야 해 더 열심히 1학년일 때도 청년 싫어 쉴 틈이 없어 학점 관리 잘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반수 한답시고 되돌아 오지나마라 No, 24601 제 이름 장발장 나는 자벨 제수학원 원장 Do not forget me 24601 한때는 꿈을 꾸었지 희망이 가득했던 이상 대학가서는 정말로 멋진 인생 살겠다고 하지만 대학원은 다음 somewhere 냠깃에 터신화되 헴피셋 것 답신하되 못먹는 술 마시고 저거 필름만 계속 끊겨 한글자막 by 한효정 혼자 앓지 말고 내게 얘기해봐 한티 나 너무 괴로워 내 인생 망가지는 걸까 이 책자 한번 읽어보렴 사형님 그것이 무엇이 1월님 주의 사랑과 계획 2월님 초라한 나의 모습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너의 맘 중심에 들어오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경섭합니다 이제해 너를 가신 그 사랑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신 그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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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설레긴 하지만 폭정이 밀려와 그 색깔은 연정 그 색깔은 절망 나만의 주인공 우리 곁에 함께 계신 그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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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곁에 함께 계신그분 렛이 함께 계신 그분 우리 곁에 함께 계신 그분 종종 외장 그리스도 이제는 처자자 모든 사람들에게 위류셜리 잡을 새 예수를 위한 십자국 샘퍼스를 향한 그들의 눈물어린 기도 한 손에 꽃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 들고 민족의 가슴에 푸른 계절 오리라 마라 꽃은 아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